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좌든 우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되죠. 바로 눈앞에 앉아있는 나이가 꽤 드신 비례대표 출신의 한 야당 국회의원이 자신있게 이야기한 소리를 저는 조용히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제가 한마디를 조용조용히 했습니다. 아니 의원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좌파정책을 사용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좌파정책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나라가 가난해지는 겁니다. 상견례에 대해서 든 생각은 야당의 국회의원 전부가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름아름으로 들어온 비례대표 위원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소신 얻는 사람들이 정말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전투에 아주 능한 그런 여당의 거친 공세에 야당이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열심히 치열하게 싸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표 야당이 웰빙당이니 수구당이니 부자당이니 꼰대당이니 이 같은 오명을 덮어쓰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야당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도 속사정을 알고 있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전부가 아니겠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좀 더 진솔되게 볼 수 있어야 그래야 나름의 판단과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체험담이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체험담은 그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통계가 담을 수 없는 생생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군인 출신의 국회의원들의 국가관은 확실합니다. 그들은 최소한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많은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게 되면 참 확신있게 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접한 국회의원들 가운데 제법 많은 수는 국가의 이익은 별로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이익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특히 어떤 데 관심이 많은가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람, 내 편을 심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편 사람을 심을지에 온 정신이 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큰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도 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자리에 심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온통 그냥 신경이 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자리에 심을까 이것이 온통 머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런 생각들 때문에 판단이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내 사람을 심기 위해서 끊임없이 뒤에서 사람을 흔들고 공격하고 정보를 유출하고 또 때로는 경쟁자나 아니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코너로 밀어붙이고 이런 일상화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두고 정치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담은 비단 특정민에게 거치지 않고 그 세계를 제법 오랜 시간 동안 경험했던 사람들의 대부분 틀어놓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예리한 지적입니다. 저는 홍준표 국회의원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를 만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거를 두고 이런저런 비평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신랄하게 홍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를 두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호불호라는 문제를 다 제추두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가끔 언론지상에 통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발언을 통해서 홍준표 위원이 올리는 그런 복잡한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관역하는 이런 힘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면 복잡한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4월 16일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행한 홍준표 당선자의 두 문장은 야당 패배의 원인 가운데서도 아주 굵직한 부분을 정확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 위원은 두 가지 문장으로 이번 야당 패배의 원인을 압축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통합당 총선 찬패의 원인은 사람에 따라서는 좀 과격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떻든 욕심이 화를 부른 것이다. 이렇게 홍준표 당선자는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홍준표 당선자의 또 해석은 공천 과정에서 경쟁자를 배제하고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기회로 악용했다. 이제 앞에 주어는 황 대표가 이렇게 붙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장은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강도는 다르겠지만 대체로 이번에 야당의 아주 큰 패배의 원인이다. 이렇게 봐도 무반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을 체폐했을 때 이 인터뷰의 지적에 대해서 더 이상 이하 설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종류의 파열음들은 두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내 사람을 심어야겠다는 생각 또 이를 부추기들은 측근들이 정말 좋은 결정적 기회를 잃게 만들었고 또 그 결과로 총선에서 패배함으로써 이 땅의 양식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게 봅니다. 향후 야당의 방향에 대해서도 홍준표 당선자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의 독주를 앞으로 어떻게 견제할 수 있겠느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홍준표 당선자는 투쟁성이 강한 100여 명의 의원이면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낼 수 있다. 투쟁성이 강한 100여 명의 의원이면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낼 수 있다. 우리에게 희망사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장을 홍준표 당선자의 문장을 제가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니까 그런 투쟁성이 있는 인물이 지금 야당에 얼마나 있는가 야당에 있는가 그런 물음이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잘 싸운다는 것은 그냥 싸움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잘 싸우려면 특히 정치판에 잘 싸우려면 신념이 있어야 되죠.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 지켜야 될 것에 대한 그런 가치와 중요성을 본인이 확신하고 있어야 그래야 말과 글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수가 있더라도 그에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를 그냥 우리가 오합 지도이다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일관되게 전시 상황으로 봤습니다. 전쟁 상황. 전시 상황에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사람을 심어서 당권과 대권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많은 생각이 달랐던 거죠. 결국은 홍준표 방선자의 이야기를 종합하게 되면 그냥 한 문장으로 이번에 패배의 원인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심이 대사를 걸어치고 말았다. 사심이 대사를 걸어치고 말았다. 그들이 이제까지 야당이 이제까지 이 땅의 양식이 있는 국민들이 기대한 것처럼 잘 싸우지 못하는 충분한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잘 싸울 수 있겠는가? 물론 잘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적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 방송에서 판단을 유보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 찬 이런 국민들을 생각했으라도 우리나라의 대표 야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잘 싸울 수 있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